한국은 뷰티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국가입니다. 이제 베트남 전문가 그리고 독일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개발한 피부 노화 개선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게인 뷰티 파우더는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천연 영양을 100%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흡수될 때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큰 영향을 깊이 미치고 기미, 주름 등 노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도가 높은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몸에 영향을 충분히 공급하고 피부 노화 과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또 탄력이 있어집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독일의 뷰티 산업에도 큰 도전입니다.